가정법! 훌륭합니다 그럼 이제 뇌를 합해 그럼 100의 IQ가 가정법 과거가 되는거죠 훌륭합니다 둘이 합해 IQ 100 둘이 합해 대학을 가는거에요 그죠? 서울사이버대학교를 가는거에요 좋은 대학 가려면 한 명 맞춰야 돼요 알았죠? 저 우드는 뭐에요? 저도 가정법이지 가정법이란 얘기는 어떤 걸 쓰여지더라? 어떠한 사실의 반대 현재 사실의 반대를 쓸 때 가정법 과거를 쓰고 이건 뻥이란 얘기에요 보면 Young Sea Squat 난 스퀴드인줄 알았더니 멍게였어 그게 그거죠 오징어나 멍게나 그죠? 어린놈의 시키가 즉각적으로 바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다면 Sea Squat Colony는 Colony가 명사로 군집이란 뜻이죠 Colony 식민지란 뜻도 있고 여러명이 같이 사는걸 군집집단이라고 하는거에요 보통은 벌이나 개미 애들이 사는게 Colony이잖아 걔들은 곧 사람들이 많게 즉 인구스가 폭증하게 되어서 그들은 결국 서로서로 간에 머리 위에다가 자랄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니까 어린놈들은 위에 둥실둥실 떠다니는 거고 나이 든 놈들만 아래 바닥에 있는 거야 멍게 이렇게 떠다니는 거 같니? 멍게 해삼 멍게 이런 거 있잖아 먹어보면 멍게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 처음 봤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이렇게 위에 떠다니고요 다 자란 놈들은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근데 만약 주어진 문장이 적혀있는 거에요 만약 이 젊은 놈들도 내려와 갖고 어린 놈들도 내려와 갖고 바닥에 있으면 바닥에 워낙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바닥을 바닥 완전히 이렇게 쫙 있다가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위에 위에 계속 자라야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주어진 문장은 하지만이 나왔던 벗댄도 색깔을 좀 칠해둡니다 그리고 가정법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에 반대 아니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치? 젊은 놈들이 바닥에 들어가지 않고 떠다닌다는 뜻인 거에요 만약에 얘들이 똑같이 내려가면 너무 인구수가 많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가 핵심인 거죠 자 그래서 근거 찾아보겠습니다 they 색깔 so instead 색깔 they they 그들이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출발합니다 빠밤 forsy squirt 즉 멍게에게는 두 가지 부분의 라이프 사이클은 provide a quite obvious advantage 장점 명확한 장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two part니까 두 개의 삶의 사이클이 있는 거죠 어렸을 땐 뭐하고 나이가 들면 뭐가 한다는 거니까 지금 주어진 문장이 어린 거잖아 그치? 이 다음에는 어덜트가 나옵니다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된 성계는 live very nicely attached to the sea bottom 아래에 있는 바다에 바닥에 살게 된다는 거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음식은 drifting to them in ocean current 바다에서 그냥 지가 음식 자체가 알아서 둥실둥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굳이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이 누굴까? 방금 적게 나와 있는 adult sea squirt what's 가 되는 것이죠 얘랑 얘랑 같은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심지어 애기들을 낳는 문제들도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getting together mate by shooting their sperms and eggs 이게 sperm이 원래 정자잖아 그치? 그 다음에 애그가 난 자니까 애기들을 이렇게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냐면 위에 그냥 알아서 던진다는 거야 알아서 생겨라! 그러면서 바다 위에서 휘익 뿌린다는 거에요 그리고 지들끼리 만나서 만들어요 이해가요? 어 보육관 알아서 부르세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다 가는 겁니다 애들 생겨갖고 산후조리원! 보냄 확 생기는 거지 그래서 into the water 있는 거니까 얘들은 또 누구에요? 어른 그치? 어른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까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There will not be enough food to feed the huge crowd that she squirt will jump into small area 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there are not 이라고 적혀있는데 이 문장을 쭉 해석해보면 여기 나와있는 우드도 내가 노란색으로 칠을 하게 될 거 같아 그럼 이 우드는 어디에 뭔가 있었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었어요? 주어진 문장에 우드 있었잖아요 걔가 누구였죠? 아까 얘기했던 그 우드 아닙니까? 누구세요? 가정법이죠 가정법이죠 그리고 보면 not be enough food 해석해봐 아니요 요 충분한 음식 아니요 그런데 여기 대열이 나왔지 그럼 뭐에요? 있다란 뜻이잖아 충분한 음식이 없다는 거 갑자기 왜 충분한 여기 위에 보니까 애들도 잘 키우고 하는구만 근데 왜 충분한 음식이 없을까 가정을 했기 때문이죠 그 전 문장에서 어떤 문장? 주어진 문장 어른들은 다 아래에 있는데 어린 놈은 새끼들은 위에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저거 크고 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먹고 있는데 이제 다 와서 바닥바닥에서 다 멍게들이 살고 있으면 먹을 게 없어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갑자기 아르바이트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대학교 1학년 2학년들 아르바이트생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요 그죠? 여러분이 막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저 시간당 2천원 받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대학생들은 다 대량 해고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다행히 알바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알바 할 수 있나요? 할 수는 있지만 학교 가야 되잖아요 그쵸 안되니까 그쵸 그리고 학교에 몇 시까지 있어요 보통 다섯 시까지 있잖아요 그 전에 이제 아주 안전하고 조용한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막 풀려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아다니는 곳곳에 PC방 습격하고 코인 노래방 지저분하게 하고 CGV 같은데 영화관 가서 분위기 나쁘게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떡볶이집 맨날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사이에 어른들은 조용히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얘기예요 오케이? 음 학교 안 가고 싶죠 근데 영원히 그거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학교 안 가면 뭐 하고 싶어? 그 대신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빨간색 밑줄이 결국 인구수가 많아졌을 때 문제점이기 때문에 2번이 될 확률이 높은데 3번부터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 얘가 누군지 봐요 더 테드포 라이크 스위밍 라바 오브 더 시 스쿼트죠 올챙이와 비슷한 수영하는 라바 r-a-r-v-a-e 여러분이 그거 알고 있는 그 라바예요 라바가 뭐죠? 애벌레 오케이? 라바 어떤 거? 시 스쿼트의 애벌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녀석이냐면 주어진 문장에 영씨가 나오는 거죠 젊은 놈들 오케이? 얘들은 즉각적으로 settle down 물 아래로 바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재미난 건 이게 두가 그대로 현재 시제가 나와있고요 과학적 진리니까 근데 위에는 우드는 가정법이에요 이거 어떤 사실에 반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수영치고 수영친데 헤엄치고 그리고 물에 이리저리 표류하게 됩니다 with the ocean current에 맞게 그래서 4번은 누구? 앞에 있는 테드폴라이크 스위밍 라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번이 정답이 되지 않는 근거 지금 여긴 누구시길래 바로 테드폴라이크이니까 되길래 그래서 그들이 어른으로 변화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얘기는 얘도 똑같이 테드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될 수 없고 2번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그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됐어요 그 뒤에는 좀 이따 같이 연결해서 해 봅시다